HALO HALO KING OF LIAR FISH TOURNAMENT 7 FISH 옛날 기본 모션이 들어왔죠 굉장히 그냥..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확정이었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같으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죠 공찬각보다도 이렇게 스토리가 돼서 추가타까지 들어갑니다 그냥 무적 잘 남아있어요 잘 남아있어요 상타 다음에 다시 스토리가 안될거에요 반려가 발견한게 있는데 퀵퀵한거는 스토리가 픽퀵한 다음에 스토리가 안될거에요 반려가 발견한게 있는데 스토리가 안될거에요 스토리가 안될거에요 스토리가 안될거에요 이렇게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데미지는 안쓰셔야 돼요 정말 천재입니다 어퍼콤보는 조금 난감한게 있는데 제가 보시는게 이렇게 해서 원투 다 번째 하고 공찬heim 콤보를 마지막으로 유지하게 스토리 스토리가 스토리가 다음엔 왼오퍼원, 아보룸우성, 나파, 스파이버, 이게 마지막에 짬뽕이 잘 안들어오고 있는게 짬뽕이 잘 안들어오고 있는게 넌 죽었어 이거 죽었어 이동아빠 군보여? 알겠습니다 유윈